이전 시간에 MySQL의 데이터를 main.js로 로드해오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표현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잠깐 보면 여기 readdir을 통해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제목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글 목록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우리가 생성했었습니다 이전 코드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토픽스에 담겨 있는 정보죠 저걸 가지고 해야죠 여기 있는 똑같은 내용을 사용해도 되는 코드들을 저는 일단은 이렇게 두 줄 먼저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emplate-li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template-list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read 밑에 있는 template.js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에 있는 list-property의 함수이죠 됐나요? 그리고 이 함수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list의 입력 값으로 파일리스트 이제 파일리스트라는 값은 없고 토픽으로 바꿨기 때문에 토픽스로 얘를 바꿨고요 리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파일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좀 더 대표성이 좋은 이름인 토픽스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를 토픽스로 한 번에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 잘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걸 일단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템플릿.html은 뭐예요? 이 웹페이지의 가장 큰 틀의 html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템플릿.html이죠 거기에 첫 번째 인자로는 제목이 들어가면 이 제목이 여기에 타이틀 태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list가 들어가 있어요 list 결과가 그럼 그게 이렇게 돼서 글 목록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뭐예요? 여기 있는 body로 들어가서 본문이... 아니죠 본문이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create, update 이런 여러 가지 UI가 드러나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를 저장해서 일단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 object list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를 보시죠 우리가 이 topics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은 이 배열 안에 객체로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제목은 title이라는 property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한번 따져보시면 이 부분이 그냥 저렇게 되면 그냥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title을 해야지만 그 title property를 가리키게 됩니다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잘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했을 때 뒤에 query string 즉, id의 값이 뭐가 나와요? 역시나 오브젝트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page source 보기를 하면 a 태그의 id는 대괄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얘가 이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기다가 뭐 쓰면 되나요? 여기다가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id 값 있죠? 각각의 행을 식별하는 저 숫자로 된 유일무일한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는 .id 라고 해주시면 리로드 했을 때 여기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행들을 식별하는 id 컬럼의 값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불필요한 정보들은 지워버립시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웠고요 됐습니다 끝 пере 섞어온 에어컨